이번 시간에는 constructor라고 하는 property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여기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음... 저 객체가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person의 prototype 객체를 참고하고요 다시 역으로 person의 prototype 객체는 constructor라는 걸 통해서 person을 참고합니다 즉, 서로가 얘와 얘를 통해서 상호 참조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우리가 person을 통해서 new 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면, 그 새로운 객체는 underbar, underbar, proto 를 통해서 이 constructor function의 prototype 객체를 가리키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김점 constructor 라고 하면 걔는 뭐가 될까요? 자, 봅시다 김에는 constructor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걸 타고 쭉 따라가서 여기서 찾습니다 근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예요? 이렇게 따라가니까 얘인 거예요 아하! 김점 constructor는 이 김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한 누구예요? 생성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 헷갈리죠 진짜 저는 이런저런 실험을 좀 해보려고 새로운 웹페이지를 하나 아무거나 켰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켜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해서 개발자 도구를 켰고요 여기에서 한번 d는 new date 라고 해볼게요 이건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객체를 만들어주는 생성자를 통해서 d라는 객체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date의 프로토타입은 프로토타입 객체고 걔는 construct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construct는 누굴 가리킨다? date를 가리킨다 왜그런지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는 이런 거 맞아요 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d에게 야, 너의 construct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 d는 자체적으로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underbar, underbar, proto, underbar, underbar를 따라서 construct function의 프로토타입 오브젝트로 가서 거기 있는 constructor 라고 하는 property를 통해서 자기를 생성해준 생성자를 뱉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실 우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객체가 있다 근데 이 객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constructor를 통해서 얘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아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얘가 어떤 공장 출신인지 아니면 어떤 신이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얘가 뭔지 몰라도 그냥 앞에다가 new 하고서 이렇게 때리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시간과 관련된 새로운 객체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뭐와 똑같은 코드다? 이것과 똑같은 코드다 참 오묘하죠?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constructor라고 하는 저 property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떠한 객체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는가를 알려주는 주류 객체 지향에서는 네 클래스는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 있는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객체를 construct function이 뭔지 몰라도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onstructor 라고 하는 property가 갖는 의미예요 그럼 저는 그녁을 그렇게